오늘은 초당선에 저번에 심어놓은 감자를 캐는 날입니다. 와, 풀밭에 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게 감자고, 어떤 게 풀이요? 어떤 게 감자야? 아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풀을 먼저 해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낫은 여기 있는데, 소쿠리하고. 여기 바구니. 바구니 낫은? 네. 바구니 낫은? 아... 호미를 뭐해? 그요. 감자 캐는지. 아, 호미를 감자 캐는 거야? 그냥 뽑는 거 아냐? 저기 이장님들처럼? 아니요, 아니요. 이장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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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냄 때군. 여기받 타고, 여기받 타고 풀려요. 야. 호미를 캐야 돼요? 그냥 손으로 뽑는 거 아닌가요, 감자를? 아이고야,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빠지겠다. 아이샤. 호박 넝쿨이 장난이 아니네. 호박이 빠지겠다, 이거. 물속에. 호박 빠지겠어. 이렇게 가운데 열려가지고 호박이 떨어져 빠지겠어, 어떡하면 좋아. 야. 우와. 잎이 다 말랐나, 감자 잎이? 아니, 안 말렸어. 그치, 꽃 따준 데랑 꽃 안 따준 데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어. 일 하나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일이 늦어지지. 이 호박은 나중에 열리면 무거워서 물로 다 퐁당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장 잡아 떼내야지. 위로 올라가, 옳지. 아, 고구마 줄기 따가야 되겠다. 왔다, 왔다, 왔다. 아리다, 발라. 고구마 줄기 따가야 되겠다. 그치? 감자밭에 넘어 온 거 다 쳐버려. 흐흑. 옥수수가, 옥수수가. 왜 뿌리지? 저기 가지 열렸다, 가지 따. 가지만 안 어울려. 응. 가지, 가지도 다 따고. 가지 다 따야 돼. 온 김에. 여기 한동안 안 왔더니, 다 늙은 거 아냐? 일단 이거 좀 봐. 그건 뭐야? 고미. 고미 하나씩 쓸어, 빨리. 어? 고미가. 야. 가지마. 이렇게 커. 아니예? 고미. 고미. 고미 어딨어? 고미. 아이고. 야. 고미. 아이고. 가지 해봐. 가지 너무 많이 잘 자랐다. 응. 이게 잡초랑 잘하니까 더 잘됐네. 응? 그치? 응. 잡초랑 잘하니까 가지가 더 잘 자랐어요. 우와. 이거 완전 다리. 엄청 커. 가지가. 가지가지 하네. 가지. 야. 그렇게 하지마. 돌려서 짜. 잘 따져. 이거 이상하게 땄네, 언니는. 돌려서 짜야지, 그걸. 응? 가지 안 부러지면 되는거지. 뭐 이상하게 따고 있어. 이거 좀 봐. 얘네 되게 완전. 풀이 더 길어. 풀이 더 커. 아니. 굴리도 먼저 커서. 응.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와. 아. 저기. 저쪽에 있다. 저기도 잔뜩 있네. 흑강아지도 있네. 가지가. 아직 시큼 먹겠다. 가지가 흑강아지도 있네. 가지가 흑강아지도 있네. 아이고. 이거 쪼개서 말리던가. 너무 많다. 이야. 이야. 가지가 흑강아지도 있네. 양이 많이 먹으면 돼. 양이 잘 안들었네. 엄청나다. 이히히. 이히히. 가지가. 얘 한번도 안 땄잖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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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거. 껍질이 뺏겨야지. 뭘 하나도 안 나와. 그건. 풀이고. 이건. 던자야. 응. 풀떼기가 더 많아 이것도 잘라야 돼 그치? 아우 세상에 풀밭이야 풀밭 이거 뽑지를 못해 잘라야지 나무가 됐어 나무가 풀이 나무가 됐어 아이고야 풀이 나무가 됐어 아우 안 잘라줘 야 이모 간노이가 먹었으면 됐잖아 아휴 시퍼런지 뭐 간노이가 먹으러 없겠나 이 풀이 너무 없어졌고 못 피지 않아요 쪼끄만거 떼지마 저기 낯으로 이거 좀 잘라주세요 여기 여기까지 왔어 쪼끄만거 잘라줄만 네 저도 배고프 단백질을 뽑았잖아 이거 이야 뭐 가지 풍년이잖아 가지 풍년이잖아 이거 좀 한번 뒤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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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혀 아휴 완전 풀떼기야 풀떼기 이게 잡초랑 자라니까 야채가 더 잘되네 벌레가 안 먹잖아 벌레가 벌레가 저기 가지 한테 달라붙어야 될걸 아저씨 아저씨 나까지 이리와 오 벌레 야 아저씨 가지 많으면 가네 뭐 가지 가지 많지 가지만 오르면 가지 풍년이야 그러니까 아유 가지 저 밖에 맺어놓고 이래요 가지 풍년이야 가지 풍년이야 가지 풍년이야 가지 풍년 응 응 여기다 한쪽 저거 옆에 한쪽 잘라서 저기다 예 가지고 갈 길 안해서 미안 아유 풍년이 있으네 야 그렇지 잘라주세요 받지말고 가지를 뭐 가지 얼마나 많이 심은거야 또 있어 아유 아유 내 약가방 어디있지 약가방은 서원에 있는데 아유 더워 지금 풀 베는데만 야 토마토 빨가네 응 새빨개 아유 맞네 옛날에 우리 직원이 고추랑 잡초랑 같이 심었더니 고추가 세빨갛게 잘 익었대더니 이거 비닐을 뺏겨야 캐지 네? 비닐을 뺏겨야지 캐지 아 아 아 아 여기 또 당 떨어지셨나? 여기다 담자니 응 야 형 다재라 그동안 안 따먹었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갖고 여기있을 때 안 먹었어야 되겠네 응 풀밭을 하면 완전히 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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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겁나? 됐다 이제 응 아주 여기다 엄청 심어놨네 응? 몇 그루가 있으면 우진거야? 감자쿠 어? 감자쿠 감자쿠? 응 이야 지금 풀배는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감자 수확을 해보겠습니다